이 세상은 우리의 목표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정말 나그네의 삶,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례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참 놀라운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행복해집니다 오늘 어떤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까 오늘 어떤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먹여줄까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가이드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매일 매 순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예배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날 때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것이 답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송도의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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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